네, 제주도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건 속전속결로 빠르게 일처리한다, 이런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로수, 벌목과 관련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시민단체들은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하면서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분 도시는 오영훈 지사의 여러 가지 수많은 공약 중에 그냥 일부가 아니라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드러나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조직구조에서는 15분 도시 개념을 방패로 삼고 도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가로수 얘기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제주도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건 속전속결로 빠르게 일처리한다, 그런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로수, 벌목과 관련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버스 중앙전용차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가로수들을 또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고요. 제주도가 중앙차로제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광양사거리에서 연동 입구까지 3.1km 구간, 그러니까 서광로인데 그 지역이요. 이 지역 일부 구간의 가로수들을 제거한 겁니다. 아름들이 잘 자라있는 나무들을 뽑아내는 일이 돼버렸으니까. 가로수도 논란까지 이야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사업이면 버스의 이동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관련해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기후위기 시대의 대중교통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버스 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가로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통난 문제가 제주도에서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동차, 승용차들의 속도도 좀 높이기 위해서였고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일부 희생을 시킨 거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겠는데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져야 그렇죠? 승용차의 이용률이 줄어들게 될 텐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계산법인 건데요. 그러면 대중교통 분담률이 올라갔을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데 아닙니다. 굉장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중공영지를 시행하고 이렇게 버스 중앙차로제도 신설을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한 14%대 그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추세가 사실 도로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길 막히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 제주도의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자동차 이동량이 더 늘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를 넓히면 자동차 이용이 편해진다. 그래서 자동차가 더 증가된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도로가 새로운 도로와 만날 때 또 교차로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속도 지연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도로 넓힌다고 차량 속도 빨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시민단체들은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하면서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들이 쾌적하게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로수가 우거진 보행로를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도동 지역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었고 사실 저도 재고를 꽤 여러 통 받았는데 외도 중심거리에 워싱턴 야자나무 뽑아냈다면서요. 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따라서 워싱턴 야자나무 가로수를 제거해왔는데요. 제주도가요. 가로수 수종을 바꿔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거한 워싱턴 야자나무가 총 531그루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2년간 무려 1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야자수가 원래 제주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구구 있지 않습니까? 제주를 어떤 제2의 하와이로 만들겠다. 그런 관광 중심 관광을 한국의 하와이로 만들겠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그래서 이제 들여왔던 게 워싱턴 야자수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국적이지만 제주도의 고유의 풍경 나무가 아니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또 제주도에서 자랄 때 수세가 나무의 수세가 그렇게 막 우거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람에 또 취약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여름철에 보행자를 위한 그늘 그렇게 놀지가 않습니다. 원래 가로수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워싱턴 야자나무 그늘에 들어가려면 차렷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가로수 수종을 바꾸기로 하고 외도동 그리고 가령로, 승천로, 고마로 등 13곳의 워싱턴 야자나무를 제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도동에서는 그럼 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교체한 수종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해송을 심은 건데요. 해송이요? 네. 이 해송을 심었는데 주민들과의 논의는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 한 번 심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텐데 나이가 얼마 안 된 나무를 심고서 그늘 제대로 들이오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 계획도 제대로 잡아야 할 거고요. 재선충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소나무 같은 경우 가로수가 쉽게 죽을 수 있고 그런 우려 많이 사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방안이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돈은 돈대로 쓰고 도심의관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소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수종으로 교체를 못했다라는 그런 논란도 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수종으로 또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15분 따로 도시 국밥입니다. 15분 도시 김재웅 기자 관심 많이 갖고 계속해서 뉴스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첫 번째 키워드 내용과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 가로수 관련 논란 그리고 보행자 편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15분 도시를 좀 떠올린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이 15분 도시라는 게 원래 보행자를 위한 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시작 단계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연계해서 이번 가로수 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면서 15분 도시가 따로 국밥이 되는 전조 증상은 아닌가. 자전거와 보행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도시의 개념인데요. 프랑스 파리시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입니다. 가로수 보존은 여기서 필수라 할 수 있겠죠. 도로와 주차장은 줄여나가고 녹색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방향의 도시계획인데 그런데 이런 개념을 오영훈 도정에서는 현재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40% 이상 감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은 주차장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반되는데. 그러니까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구호와 개념 그리고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만 아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시작 단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분 도시는 오영훈 지사의 여러 가지 수많은 공약 중에 그냥 일부가 아니라 핵심 공약이죠. 핵심이죠.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정말 이 15분 도시 안심하고 갈 수 있겠구나.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준비가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없었다는 점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드러나는 형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심 공약이고 도정에서도 15분 도시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안도 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도시균형 추진단에 15분 도시 조성의 필수적인 보행 환경 증진이나 녹지 조성 관련 부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5분 도시의 기본적인 핵심 두축 그러니까 보행자 편의 그리고 도심 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거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적어도 무게를 많이 두지 않았다. 이런 조직 구조에서는 15분 도시 개념을 방패로 삼고 도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수십 년 된 가로수를 베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 묘목을 가져다 심고 있는 그런 칸막이 행정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가로수 관련 논란들이 불거지는 걸 보면서 이미 그런 어떤 전조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예고판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